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저의 채널이 토닥토닥 힐링수다잖아요. 그래서 토닥토닥 힐링수다를 왜 만들었는지 이 채널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토닥토닥 힐링수다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 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제가 강사의 길을 가겠다고 10년 동안 오는 그 과정에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나의 감정, 내 생각, 내 느낌 이런 것들을 글로 썼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책을 냈거든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인에게만 내가 의지를 하면 제가 스스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나에게 격려를 보내는 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을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시청자님들께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책을 읽다 보면 책에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삶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시작했어요. 지금 계속 촬영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작년 12월이죠. 제가 책을 한 권 더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은 짜잔 이거죠.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 뭐든 기쁘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절대로 좋은 일만 있거나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다 아픔은 있어요. 정말 아무리 돈이 많고 대통령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걸 다 누렸다 할지라도 아픔 하나씩은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아픔을 잘 승화시킨 사람이 잘 견뎌낸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의 아픔도 공감해 주고 또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제가 그 책 사인회를 할 때도 사인하면서 이런 문구를 넣어드려요. 당신이 잘 견뎌낸 아픔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됩니다. 라는 그런 문구를 써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잘 견뎌낸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아 그랬구나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구나 때로는 아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코너로 또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또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아픔을 잘 견뎌냈는지 함께 또 나누기도 합니다. 갈수록 우리가 삭막해져가고 강팍해져가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토닥토닥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공부하고 또 제가 이 강사의 길을 오면서 인간중심 상담가 칼로저스의 첫 만남의 환경을 통해서 제가 이만큼 성장을 해왔거든요. 로저스의 첫 만남의 환경의 조건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이해 그리고 공감적인 이해 그리고 진실성 이 세 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힘든 이야기, 아픈 이야기, 때로는 부끄러운 이야기 어떤 이야기든 다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우리는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더 행복해지겠죠. 제가 이 토닥토닥 힐링수다 유튜버 방송을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늘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